전화주신다 맞아 여러분 언니가 스트레스 더 풀리셨나요? 네 맞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뛰는 것도 말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이럴 때 즐기죠 언니 즐겨요 맞아요 노래 어떠셨어요? 좋죠 아까 전에 약속한 거 기억나요? 많은 음악 플레이리스에 넣어주기 위한 거 네 넣어주실 거죠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모두 암흑해야지라고 제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재미있게 다 전화주셔서 저희도 힘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제 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해 이 곡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또 슈퍼브엑스 인스타그램에 저희 곡은 다 올려주실 거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보고 아 인스타그램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인스타그램 켠 김에 시그니쳐도 진짜 참여 보고 팔로우 하시고 어때요? 괜찮아요? 좋죠? 좋아요 완전 좋아요 제가 할 건데요 언니 너무 좋아요 제가 할 거예요 아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약간 저어주시고 그랬잖아요 담기 조심하시네요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생기시고 저희 무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같이 놀아봐요 알겠죠? 네 우와 아니 얘네도 힘들까봐 자꾸 둘이 나와요 실수하고 계시는 누가 나도 하고 싶다 저도 맞아요 저도 같이 맞으면서 즐기면서 재밌었을 텐데 저희 사실 너무 웃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행사에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긴 뭐야 타이어를 가지고 하러 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해 줄 수 있으시죠? 네 네 오 맞아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주 중요한 곡이에요 맞아 응원이다 왜냐면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다음 노래는 되게 귀여운 노래인 I like I like 이라는 곡이거든요 아 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누가 뭐지? 어 기억할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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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킬이 다 너무 빠르셔 아 너무 빠르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뭐야 참 좋은 약력이에요 맞아요 한 분이라도 알고 있어도 모두가 이기되는 거에요 아우 너무 짓고 네 최호입니다 수강에서 최호에요 맞아요 오우 뭘 이렇게 알려드려야죠 저희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죠 네 아우 뭐냐면요 저희가 It's you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같이 아일랄랄라이 아일랄랄라이 해주시면 돼요 엄청 쉽죠 우와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포인트 하겠습니다 맞아요 연습을 네 우리가 노래를 원동처럼 불러드릴테니 맞춰서 해보세요 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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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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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 팀이에요 너무 쉽죠 잘할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럼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가보자! 가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